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부산 격전지 곳곳을 돌며 각 지역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연재구 연산로터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와 함께 유세 차량에 오른 한동훈 위원장. 평검사 근무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한 위원장입니다. 부산에 평검사로 근무할 때 저 자리에 김희정의 사진이 붙어있었습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나온 한 장면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감옥에 안 가겠다는 게 명분이냐고 비판합니다. 특히 롯데자이언츠의 1992년 마지막 우승을 이끈 염종석 투수를 거론하며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염종석의 야구를 사랑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총선을 앞둔 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한 위원장은 사상구부터 해운대구까지 하루 종일 7개 지역구를 돌며 모두 10명의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나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등 지역 맞춤형 공략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도 위험하다는 신호가 여럿 감지되자 황급히 텃밭 지키기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잔디를 보수하던 작업자들이 화물차에 치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 2시간가량 근무하는 사실상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10시 반쯤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에서 1톤 특수 화물차가 잔디보수 작업자 6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A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는 A씨 등 4명이 탄 카트가 넘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A씨 일행을 돕기 위해 달려갔는데 그 사이 화물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일행을 덮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화물차의 주차 브레이크는 채워져 있지 않았고 기어도 중립이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한 뒤 차량 결함 여부와 과실 등을 전반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기장경찰서 관계자입니다. 일단 사이들은 내려져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차량도 감식을 목에 무게도 져야 되고 차에 결함이 있는지 운전한 지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돼 숨진 A씨 등 일행은 하루 2시간 정도 잔디를 보수하는 사실상 아르바이트로 고용돼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골프장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봄이면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됐는데요. 부산 지역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자동차 매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년 동안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항만지역 등 3개 지점의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상업지역인 장림동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의해 생성되는 유기탄소의 비중이 24.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항만지역으로 분류된 부산신항에서는 선박연료에서 배출돼 만들어지는 무기탄소의 비중이 5.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습니다. 부산에서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매연으로 전체의 33.2%에서 50.2%의 기여율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선박배출, 황사, 산업활동, 도로먼지 등이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과거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항만 내 선박배출 연소물은 선박연료의 황함유량 상한선을 규제한 IMO 2020 시행 직후 36%에서 5.9%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그 수치가 소폭 증가했는데 부산신항 입출항 선박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입니다. 부하가 많이 걸리는 배들이 조금 숫자가 늘어나면서 황사나물 원인이 되는 무질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에서 폭증가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에 나온 초미세먼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사상구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총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쯤 사상구 괴법동 낙동재방 벚꽃길에서 배 후보와 함께 산책하며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등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상구는 문 전 대통령이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이자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인연도 있어 총선 응원차 방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부산 수영구 보수 단일화 경선을 제안한 데 대해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제안을 받은 당사자인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는 수영구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대결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는 국민의힘이 인정한 무자격 후보는 저질 정치쇼를 그만하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장 후보의 제안을 단일화 전거 공작으로 규정하고 공천 파동을 일으킨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시민에게 사과했지만 실상은 윤심에 갇혀 용산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창설 이후 한 달 동안 400여 건의 각종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동기범죄 등을 막기 위해 창설한 기동순찰대는 180명 규모로 지난달 말 근무에 돌입해 수배자 163명과 형사사범 33명을 검거하는 등 196건의 성과를 냈습니다. 기존의 강력범죄수사대를 확대 편성한 형사기동대는 조직폭력배 등 형사범 253명을 입건하고 그중에 10명을 구속하는 등 가시적 형사활동과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배달 대중화 등으로 이륜차가 증가하면서 무단으로 버려지는 이륜차도 증가 추세를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정입니다.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강제 폐차한 무단 방치 이륜차는 모두 1,279대로 코로나19를 거쳐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륜차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를 폐차하려면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이처럼 무단 투기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행정기관이 처리하려면 수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과물 이송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국내 첫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이 부산항 신항에서 개장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부산에는 20mm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추고 기온은 20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18.3도, 습도는 33%입니다. SBS 전역중압뉴스 지금까지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 CBS CBS